이더리움이 4,000달러 넘었는데 3,400달러 선이 오전에 깨지고 지금 주간 기준으로 16%가 빠졌어요 그러네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괜찮습니까? 이 3,000 초반의 차트는 구경한 지 좀 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굉장히 좀 조정을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차트적 관점으로만 보면 이 주요 저항이었던 3,58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잖아요 사실 이 3,580달러가 굉장히 강한 주요 저항이었어요 이거를 사실상 돌파한다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항이다 3,580이 그랬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미 확실하게 돌파는 나와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저는 여전히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스틸 온 고잉이다 네 왜 그러냐면 주요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 만큼 이거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은 이 주요 저항을 돌파하고 그간의 매물에 대한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 거고 조정이 발생하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추세를 다지다가 결국에는 계속 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이런 주요한 매몰대의 상단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 이상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갈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대로 갔다 이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도 그냥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 조정인 거고 지금 추세도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가파르잖아요 수익 실현 구간에 들어서서 차분하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게 조금 큰 폭이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 오른 폭만 봐도 단순하게 한 78% 정도 오른 거거든요 저기 4000 초반까지 간 거 따지면 더 올랐죠 네 그쵸 완전히 저점에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사실 우리가 그동안 80% 올랐다가 20%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망했다 이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더리움 근데 잘 안 보시잖아요 이더리움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까? 부테린 곧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 만날 생각 있습니까? 부테린이 저를 만나줄까요? 네 좋습니다 빅btc님 세라비님 하하사랑님 지지받자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메일 보내주시면 디샤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상승폭도 컸지만 하락폭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이더리움이 올해 각광받을 코인으로 주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아 이제 진짜 가는구나 이제 우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4천대 가까이에서도 매수를 하신 분들이 네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 그냥 털어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모으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단순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더리움도 결국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봤을 때 지금 추세를 보면은 완전 그냥 진짜 엄청 강한 추세거든요 이게 캔들 캔들의 어떤 길이가 완전 긴 건 아니지만 짤막하게 해서 긴 시간 동안 계속 올리기만 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또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주가가 2평선 위로 안정적이게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31선이 잠깐 이탈은 되고 있지만 얘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봐야 한 10% 정도 더 떨어지고 반등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얘가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91선 멀지 않은 곳에 저항선이 있다 네 91선까지는 바로 곧바로 이탈을 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91선이 2890달러 그러니까 2900달러 정도 숫자로는 좀 무섭긴 하네요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더리움 이거 장기적인 뷰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만큼 상승을 해온 만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장기적인 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뷰로 본다고 하면은 너무 계속 너무 리스크만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장인 만큼 그 정도의 변동품을 좀 열어둬야 된다 블록투에이션이 큰 만큼 사실은 우리도 이제 매매를 할 때도 정말 뭐 적금 넣듯이 그냥 느긋하게 있으면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평상시보다는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에 그 뭐랄까요 폭을 좀 짧게 가져가서 확인을 그때그때 하면서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3400 초반으로 상당히 밀린 모습인데 그동안에 상승률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실현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날 일어났고 가스비를 상당히 줄였다 확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숫자랑 영어로 막 써있는 그런 기사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안정화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는 비트코인을 이제 후속으로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아니 뭐 덴쿤 됐다는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야 공급량도 줄었다는데 이렇게 원초적으로 당장을 좀 이렇게 피드백이 오기라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한 몇 년 동안 조금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어떤 좀 메인 이벤트가 있으면 그 메인 이벤트까지는 보통 오르고 그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제로 소멸로 해가지고 차익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더리움도 그런 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 자체가 이제 이더리움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가에 반영되는 데는 역시 한 달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뉴스를 통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봤고요 앞서서 이제 솔라나랑 리플 보여달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솔라나 리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목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티셔츠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너무 준비를 이렇게 빡세게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저희가 체인 라이트 티셔츠 있는데 이거 완전 소재가 좋거든요 만져보세요 이거 우리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체인 라이트 체인 라이트 티셔츠 이드 덴버에서 공수해온 거고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QR코드 찍으면 뭐가 찍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성인 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티셔츠로 보이고요 다른 거 로켓풀 로켓풀 디 또 있나요 티셔츠가? 네 안 와요 저희가 이제 한 20개 정도 갖고 왔는데 다른 라이브 방송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찢어서 드리고 있고 이거 예쁘네 로켓풀 이더리움 스테이킹 프로토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풀이죠 관심있으면 가서 보시고 이거 예쁘네요 티셔츠 있고 이거 약간 남색깔 까만색처럼 보이지만 남색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에요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아니 딱 봐도 다르잖아 색깔이 아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요 네 달라요 네 남색입니다 병원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죠 우리나라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 네트워크 만타 네트워크의 긴팔이에요 지금 몸에 딱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만타 네트워크의 디셔츠 이렇게 생긴 이 3종을 저희가 몇 개씩 집어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선물로 전해 드리는데 지금 잠시만요 몇 명 혹시 지금 드렸나요? 9명이요 저희가 두 분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티셔츠를 더 드리고 이현재 아나운서가 저 뒤에서 지금 메인운으로 채팅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더 해주시면 조금 더 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자 불가능으로 보는 쪽이 많아서 기대보된 불가능이 더 가까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우뚜리님이 말씀해 주신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이더 ETF 이더 ETF를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우리가 SEC 사람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돌아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기대감 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딱히 이더 ETF까지는 기대는 안 해요 고맙습니다 너무 단호하네 사실은 이더 ETF가 저는 비트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씨 입장에서는 서사가 좀 덜 쌓였다 원래 비트코인이 ETF 승인받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서사가 좀 더 덜 쌓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POS로 방식을 전환하면서 생겨난 그런 증권성에 관련된 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요거 마치 그 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언급을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받고 뭐 보려고 그랬죠 아 솔라나!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더 솔라나 궁금해하시는데 어제 200달러 넘었었고요 주간으로는 27.73%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6% 빠진 모습 어떻습니까? 네 솔라나 굉장히 강하네요 너무 강하네요 저 솔라나를 최근에 못 봤거든요 그래요? 네 못 봤다고 고영비 애널리스트는 솔라나가 얼마까지 간다고 2000달러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00달러요? 2000달러였나? 되도 않는 소리예요? 아니 이게 비웃는 게 아니라 고영비 애널리스트였죠 아니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무튼 보겠습니다 180 후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 우선은 솔라나가 144원 이 매물대에 대한 상단 저항을 돌파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사실 그거에 대한 급등이 나온 거고 지금 딱 잘 맞는 게 이 저항에서 이 저항에서 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앞에 있는 저항에서 지금 똑같이 똑같은 자리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서 꼬리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고 예 반대로 크게 내리기 전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크게 내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또 하단 저항 상단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사실상 돌파를 해버리니 이제는 다음 갭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렇게 크게 올랐던 거죠 엄청 빠르게 막대기 길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 쉽게 쉽게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이더리움도 그랬듯이 이 상단 저항을 돌파하면은 갑자기 오를 때 이렇게 크게 그냥 쉽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주봉 마감이 확실하게 이 저항 위로 마감을 해주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잠깐 횡보는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대신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사실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점밖에 없겠죠 고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 남은 거네? 고점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그냥 올라가서 지금 일종의 앞서 나왔던 저항을 다시 200달러 정도 되는 그 저항을 뚫으면은 그냥 그 정고점이 얼마인가요 지금? 정고점 260달러 260달러 테스트하러 그냥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그간 엄청 많이 눌려있었잖아요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던 만큼 사실 이제 솔라나는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도 되게 많았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보는 이런 주변에는 아까 관심 없다 그러니 관심 많았네요 과거에는 그만큼 이제 많이 조금 피해를 받던 코인인데 이게 상승장이 되면서 이제 기회가 생기니까 진짜 단숨에 그냥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이런 류의 코인은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자기의 그동안 억눌려왔던 추세를 바로바로 터뜨려주는 코인이 이 상승장 시기에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사실은 지난해 이맘때 솔라나 30달러 40달러 때였다가 하반기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이미 포텐 터뜨린 거 아니었습니까? 하반기? 네 작년 하반기에 100달러 돌파하고 그런 모습으로 쭉쭉 올랐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상 그때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상승은 사실 상승도 아닌 거죠 지금 차트 보시면 뭐냐면 이걸 한 번 더 드로잉을 다 없애고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FTX 사태가 아마 이쯤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까지 계속 눌려왔었죠 눌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크게 확실하게 터진 거죠 터지면서 계속해서 그냥 약세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눌려있었어요 눌려있다가 얘가 이제 여기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는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이제 좀 유의미한 저항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순간 얘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기대해도 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솔라나는 단순 저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차례대로 얘가 돌파만 해준다면 쭉쭉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처럼 얘가 과거에 하락을 만들었던 형태 자체도 딱히 그렇게 막 매몰대가 없어요 지금 내린 거 보면은 거의 그냥 이런 식으로 내렸거든요 수직 폭포처럼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올라갈 때 좋은 점이 뭐냐면 크게 저항받을 데가 없어서 오를 때도 쉽게 쉽게 그냥 올라버려요 그렇다고 하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는 그 마찬가지로 여기 위로 주복 마감 성공하잖아요 여기가 200달러 200... 정확히는... 정확히는 205달러 정도 되겠네요 205달러 위로 주복 마감을 성공하게 되면은 저는 솔라나는 장기적으로 더욱 계속 쭉쭉쭉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종목은 정말 진짜 장투로 왠지 나는 솔라나를 너무 좋아해 난 솔라나 러버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나는 장투를 확실하게 해야겠다 좀 결심을 해야죠 그럼 이더리움 VS 솔라나 요새 고런 구도 많습니다 만약에 투자적으로 수익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뭘 손을 대시겠습니까? 좀 어려운데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반반 이런 거 없어요 아 반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고를 것 같아요 비중을 주자면? 비중을 두자면 이더리움이 그래도 한 저는 60대 40 아니면 70대 30으로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솔라나가 올라온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솔라나 상당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솔라나가 해결해야 될 것은 네트워크가 다운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나가는 큰 시총의 코인이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리플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고 12시가 넘으면서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서만 티셔츠를 드리고 있는데 티셔츠가 조금 더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댓글로 전해드릴 텐데 하나만 조금 더 남겨드리자면 저희가 옷 파는 가게가 아니라서 옷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니클로가 아닙니다 비닐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탈탈 털어서 박스에다가 예쁘게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플! 리플이 오르나 싶었는데 또 한번 이렇게 안 좋네 이런 느낌으로 좀 꺾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리플 좀 관심이 가요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오른 거를 계속 강한 코인을 사냐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추세가 강한 애들을 오히려 매수를 진행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아요 오히려 이런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추세를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어요 얘는 추세가 아직 터졌다라고 오를만 한 면 꺾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 못 온 코인을 살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리플이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명한 것들 중에 포텐이 아직 안 터진 애를 찾자면 리플이 그 중에 하나다 네 리플 오히려 리플이 좀 그런 관점에서는 관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얘는 저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터질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 터질 때 엄청 강하면서도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언제쯤요? 급등식인 거죠 올해 중에는 터지겠죠? 올해 안에 든다? 네 올해 중에는 터지겠죠 저희가 최근에 리플의 한국의 전체 마케팅과 운영을 총괄하는 카탈라이즈 리서치라는 곳에 이현재 대표와 인터뷰한 영상 두 개가 올라갔잖아요 댓글창이 난장판입니다 많은 분들은 리플에 대해서 악감정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리플이 올해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많은 것들의 발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트로 보면 물론 지금 막 횡보를 하지만 호텔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자체 차트로 지금은 어때요? 지금 딱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 저항을 계속 받았던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서 사실 얘가 천원 위로 좀 종가를 지어줬으면 저는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거는 못 나왔고 진짜 아쉬운 게 리플이 한 번 딱 올랐어요 천원 위로 올라섰고 1달러 가자 했는데 바로 비트 조정이 왔어요 그 타이밍이 안 좋아 근데 이 천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고점을 한 번 형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러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높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고점을 이렇게 높여줘야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전환이 되겠다 추세전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일복 마감도 그렇고 주복 마감도 그렇고 아직 천원 위로는 확실한 종가 마감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원 좀 더 확실하게 돌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봐더라도 저는 오히려 DCA 관점에서는 나는 DCA를 좀 하고 싶은데 종목 선정을 뭘로 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리플이 좀 좋을 것 같다 저는 근데 항상 리플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나 아니면 계속 억눌려 있는 이런 추세를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전혀 실망시키지는 않았어요 리플은 리플에 대한 믿음은 충분히 가질만하다 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사실 리플 투자할 때 근데 좀 부지런해야 되죠 어떤 게 부지런해요? 예를 들어 막 가격 등락이 심하고 남의 투자자에게 좌절감을 좀 주는 타이밍이 많으니까 손절과 익절과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려면 좀 바빠야 되지 않나? 리플은 사실 근데 단기적인 투자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장투에 가죠 장투에 가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DT로 보면 달러로 보면 얼마입니까? 0.61달러 지금 원화 차트 보고 계시죠?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저는 지금 달러보고 있어서 지금은 원화로는 910원 정도 됩니다 910원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00원이라는 저항선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고 행보하는 모습인데 도전하러 가겠죠 조만간에 그러면 지금 사도 리플은 말씀하신 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차츠를 봤을 때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이렇게 작도를 해봐도 지금 상승 채널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 중인 거잖아요 이게 차트 추세 형태가 우아양 횡보로 압박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옆으로 완전 밀어내면서 박스권 횡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리플은 지금 우상향 횡보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사실 굉장히 제일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얘가 지금 우상향 횡보를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 6월 정도부터 6월 정도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죠 거의 한 2년 정도가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그렇다면은 이런 애들은 그만큼 이렇게 상승형 매집을 한 번씩 거래량을 보시면은 터쳐줬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는 대로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 또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 한 번씩 터졌죠 그럼 얘는 이 상승 채널 이 상단을 돌파가 어느 시점에 나오고 얘가 지지를 받는 순간 얘는 엄청나게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추세는 왜냐하면은 얘는 이미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이 나왔어요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돌리고 있는 과정이고 얘는 언제든지 분출을 할 수 있어요 U자 곡선 가능하다 네 그쵸 이제 U자 곡선이 얘가 대신에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인데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 횡보로 해서 이 고점까지 높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 상승 채널 유지하다가 급등 형태로 빠르게 붙일 거냐인데 저는 이 후자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눌림의 상황을 봤을 때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이 고점까지 붙이는 것보다는 급등 형태로 빠르게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찐지니님이 리플이 내달릴 때는 탈 기회를 안 준다 좀 바빠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런하게 리플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어찌됐든 리플은 여태까지 많은 분들께 아쉬움을 줬던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침체되거나 횡보했던 그런 모습을 천원 이상으로 점프를 할 때는 좀 급격하게 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희가 리플을 매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11시 반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봤어요 그럼 하나 남았죠? 오늘의 주목 코인 주목해봅니다 지난주에 도지코인 어게인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도지코인 또 했다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대단히 크게 실패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언자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저는 마스크 네트워크 준비했습니다 마스크? 마스크 네트워크 마스크 정말 들어봤는데 마스크 네트워크 예전에 한 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보면 다 돼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어때요? 전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스크 네트워크 지금 원화 차트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지금 좀 업비트 원화 마켓 종목에서 좀 이런 애들은 좀 장투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상승장 동안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폴리곤이랑 마스크 네트워크 더그래프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저는 좀 마스크한테 좀 많이 관심이 가거든요 언제부터 갔어요? 그냥 아예 상승장 초이 때부터 계속 관심이 가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차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내러티브나 이 스토리나 어떤 네트워크이고 어떤 플랫폼인지 전혀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일단 차트만 보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는데 마스크 네트워크가 어떤 코인지 모르는데 어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 어 이 종목은 조금 꾸준히 많이 올라가겠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또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단순히 얘는 우리가 그냥 딱 좀 장기적인 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항대 돌파가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 저항대 돌파가 나오면서 사실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나서 얘가 지금 이제 횡보하면서 눌리는 거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5,300원 정도 5,3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5,300원 5,300원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여기 위로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위에서 다시 매몰대를 다지고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사실 비트코인이 조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여력이 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종목을 어떤 거를 좀 모아보면 좋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관심 가지는 코인은 마스크 네트워크다 딱 이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 포인트가 5,300원이다 이 위에서 내려와도 이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좀 추세를 옆으로 밀고 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싶으면은 얘는 여기서 매몰대를 만들고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마스크 네트워크가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SNS 관련주네요 그리고 최근에 업비트에 최근에 상장한 건 아니지만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마이백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털 펀드를 출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틀 만에 20%가 넘게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의 모양새가 상당히 그렇게 올랐던 최근에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이겠네요 시차로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저희는 이 내러티브를 모르고 차트의 모양만 보고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적인 전망이 로드맵이 어쩌고 이런 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 지지난주에 뭐 했었죠? 지지난주요? 제가 어떤 거 했죠?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전해드리지만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지난주에 도지코인도 설명을 한 번 했었고 그 전주에는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주목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한 한두 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마스크 네트워크가 그건 궁금해요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어떤 내러티브인지 모르고 차트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러그풀이라든지 정말 흔한 알트코인의 그런 모양이거나 근본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때요? 차트로 봤을까요? 모양새가 모양새가 달러로도 한 번 볼까요? 달러로도 보면은 지금 달러로 보면은 다른 여느 코인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별 다를 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달러로 봤을 때 중요 저항대를 다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돌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붙여줬다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붙여줬다는 게 중요해서 사실 여기를 이제 돌파가 나오면 5.4달러 정도 5.4달러 정도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면은 얘는 여기서 이제 전고가 열려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얘가 다음 저항을 받을 게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가격으로 보면은 7.4불이에요 25% 지금 완전 중장기부로 보는 건데 지금 위에 맞닿아 있는 저항선 위로 확실하게 종가 돌파가 나오면은 다음 저항까지는 한 30에서 40% 정도 갭 차이가 있어요 7.4달러 근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4달러를 또 확실하게 강하게 돌파해주는 순간 얘는 다음 저항이라는 게 갭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봤을 때 다음 어디냐 14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주요 저항대를 돌파가 나오니 다음 저항대가 갭 차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스크 네트워크도 중장기 뷰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좀 대응을 해볼 수는 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뷰지만 이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오를 수 있는 오름폭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스크 네트워크는 지금 또 한 번 찾아보니까 일단 저희가 SNS 관련주라고 해드렸는데 웹브라우저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보완을 해서 일종의 메타마스크가 탑재된 웹브라우저를 운영하는 SNS 관련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한 번 좀 확인해 보시면 직접 가족과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코인들 확인해 봤는데 비트코인이 조금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6만 5천 2,200달러 선까지 조금 더 밀렸고요 저희 방송 시작보다는 이더리움도 3,392달러까지 물러났는데 저희가 설명을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을 전해드리는 건 가격을 전해드리는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반등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시장이다 어차피 조정이 올 거면 이렇게 오진 않고 그 추후에 오는데 그 사이에 반등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맞아요?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저희 12시 반까지 전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현지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 시간도 있으니까 매주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오늘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쁜 이슈어트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실시간 채팅창에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을 또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연락을 드려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월요일에 나오는 이 보고서 네이버에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쿠폰 좀 회의 좀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